매화보러 가는 길 와 차 엄청 많아 다 매화보러 왔나봐요 여기는 경운기 도로라고 합니다 주차하고 가고 있어요 와 매화다 여기가 매화보는 길이 있고 여기를 쭉 올라가면 매화원이 나와요 가봅시다 와플 아저씨 와플 아저씨 와플 하나 주세요 와플 하나 주세요 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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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사과점이랑 링크림이예요. 맛있다. 이제 화원 가는 길은 좀 오르막길이라 올라가셔야 돼요. 옆에는 상추도 기르고 전 구두 신고 왔는데 구두 신고 오시면 힘들 것 같아요 도착 와 이쁘다 아직 맹화가 다 자라지 않은 것 같아 아직 때가 아닌가 덜 자란 느낌인가 이곳에 홍매화 흰매화 많이 피어있네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도착 도착 여기 매화은 팝콘같다. 엄청 풍성하게 펴있어. 한기가 너무 좋아. 이것도 매화인가? 이쁜 홍매화들 이쁜 홍매화들 이쁘잖아. 진화. 옆끼리 씨. 너무 잘하였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아직 그렇게 매화가 활짝 뜨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곳에 많은 매화들이 켜있어요 한 1시간이면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 4시에 입장 마감하고 오후 5시까지 볼 수 있다고 해요 여긴 좀 많이 뺏어요 위쪽에는 홈 회화들이 가득 피어있어요 여기는 개인 사유지에요 무료로 개방을 하신다고 해요 주말에만 개방은 주말에 10시부터 5시 입장 마감은 4시랍니다 입장 마감하고 있어요 이제 마감하면 못 들어오나 봐요 지금은 4시 2분 입장 마감 시간이랍니다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 매실 체험도 하나봐요 아 매실 체험도 하나봐요 아 매실 체험 재밌겠다 아 매실 체험 재밌겠다 여러분 마감하고 못 들어와요 4시 전에 와야 합니다 4시 전에 와야합니다, 여러분 마침 한 주말에 이쪽으로 돌아가네요 지금 이쪽으로 돌아가네요 더 응원히 집을 도와서 잘 안쓰러워서 정황스러워서 아니 정황스러워서 뭐 있어요 왜 오세요 오늘은 카페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카페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입장 마감시간 꼭 지켜서 오기 여기 호르막도 심하고 내리막도 심하고 운동화 신고 와야겠어요 구두 힘들어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스시 먹으러 스시 먹으러 왔어요 스시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스마트하러 몇 개 필요하세요? 여기 여기 소주랑 부숴 되는가요? 예약콜도 먹으러 왔어요 스시 먹으러 왔어요 스시 먹으러 왔어요 자, 다들 근거하고 맘문에 자가 있는 것이 나야나? 짠! 고구리 이번엔 한장 만들어진다 그릇에 칼국수 국수를 만들어보는 아이스크림 사진만에 꽂아줍니다 잘 어울려 한장한 새우 이렇게 먹으러 가득 각자의 요리 국수 한장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